규칙을 찾아내서 이런들 복구를 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로부터 뭘 찾아낸 겁니까?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를 찾아 냈기 때문에 그게 수학인 겁니다. 그러면 규칙이라는 게 뭡니까? 수학 방정식이잖아요. 수학 방정식이니까 한 단위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는 수학적 통계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수학적 통계를 가지고 국민들을 각성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레토릭이나 수사 그다음에 서사 이야기 이런 거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는 불편한 진실이야만은 대한민국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장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될 대통령이와 나라의 지배층들이 전부가 다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항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아무래도 한국을 떠나서 외부인 시각으로 늘 좋은 거를 주시는 캐나다의 전직 회계사를 하셨던 이경복 선생님. 이렇게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에 자행된 선거부정. 더 정확히 말하면 선거조작이다. 게으르고 무책임한 배운 인간 군상들아 너희들이 노후와 자식들의 앞날이 얼마나 어렵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경복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 부천시 원미 선거구에서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5237명인데 개표에서 투표지가 5296장이 나왔다. 선거인수 부천시 원미 선거구에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5237명인데 투표하면 투표지가 5296표가 나왔다. 뭘 이야기하냐 이 이야기죠. 표를 쑤셔 넣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선거는 숫자로 소통하는 완국이고 숫자로 지시하고 숫자로 화답하는 너무 고지식에서 거짓말을 못하는 세계이고 5237표를 넣었으면 세상업소 5237표가 나와야지 단 한 표라도 남거나 모자랄 수가 없다. 그러니까 10억분의 1마이크로미터급에 해당하는 AI반도 이름 AI혁명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한국의 sk하이니크 삼성전자가 독점적으로 만들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름들 더하기 빼기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완됐는지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적 영역이 얼마나 엉망진창 지금 상태에 있는지 적당히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다 처리하고 눈 감고 뭡니까 에이 닥치고 뭉개 이런 식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번에도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쓰라고 했는데 바코드 밑에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될 숫자는 안 듣지 않습니까 투표지 개수를 알게 만들어주는 숫자는 다 제외하고 그냥 정체불명의 바코드만 쓴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성간위에 장악된 이런 나라의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거 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개판인 개판 이 보시게 되면 이처럼 투표지를 위조해서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놓고 위조할 투표지 수만큼의 선거인수를 전산으로 부풀려 놓은 것이 이른바 선관위가 확정한 선거인수인 것 이다. 선거인수를 부풀리는 전산 조작은 또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는데 확정한 선거인수 투표를 한 선거인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곳이 79군데나 있었다. 여러분들 인구수에는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게 반드시 투표함 속에서 나오는 투표지 개수는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보다 작아야 되고 인구수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인구수보다 많은 데가 79군데나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는 거대 표본에 의거한 통계이기 때문에 단순한 통계가 아니고 수학적 통계다. 이경복 선생님이 캐나다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놓치는 부분들 인쇄 날인이 어떻게 그게 용어가 인쇄는 인쇄고 날인은 날인데 인쇄 날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내규를 고쳐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그냥 프린트 에 사용하냐 그런 이야기를 맨 처음 지적하신 분이 이경복 선생이니까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죠. 그냥 선거에서 나오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고 표본수가 이례적으로 크기 때문에 수학적 통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수학적 통계는 숫자인 거죠. 숫자를 이름대로 분석하게 되면 선관위가 해온 작업은 전산적으로 선거인 수를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오시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들고 그 부풀린 수만큼의 위조투표지를 미리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사박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시골촌부님이 발견한 것처럼 실제 사전투표자수보다 발표 사전투표자수를 올린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위조 투표지를 개표함에 들고 가기 전에 사박 5일 사이에 집어넣겠죠. 투표함에 몰래 투입한 다음 그 투표함을 천년덕스럽게 개표장에 들고 나오는 방식이 현행 사전투표 시스템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선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절차적 정당성이 다 무시된 것이 바로 4월 10일 총선이었다. 선거 조작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국가 보위와 관련된 내란적 성격의 중대한 범죄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서 나는 헌법을 준사 국가를 보위하며 그런 선서를 한다는 거죠. 나라가 참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타락을 해버렸는데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걸 어떻든 간에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게 되면 비용을 더 많이 지르지 않겠습니까?